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풀렸어 사람들한테 지은 죄가 많아 그게 너무 당연해졌어 일반 사람이면 벌써 새코랑 찼다라는 소리요 내가 봤을 때 왕할머니가 이 집에 있는데 그분을 잘 받들고 모시고 살았으면 이런 품파까진 안 겪었어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은 반칼에 점을 보는 29살 무서운 애동제자가 나타났다 실제 칼을 물고 점을 보다 이분 신당의 특징은 신당의 초가 한 개도 없고 오직 양평 용문산에서만 소원성지초를 키는데 운플러스가 세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반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고통으로 빠지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선생님 열심히 살지 마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 얘기만 하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우리 보는 구독자님들한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굳이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답게 나답게 아니 눈치가 왜 보이냐고 그렇죠 장미꽃이 백악국 따라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다른 거 해 아우 뭐래 이제 또 아프네 그래요 지금 또 넣어 있는 사주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욕이 나오냐 속에서 이런 천하의 지름이래 아 그래요 일단 벌써 사주를 느낌이 오시는데요 75년 7월 29일 김씨 남자를 넣겠습니다 김씨 남자예요 너무 웃겨 왜요? 여기도 동자가 있어 왜요? 나 이 남자한테도 왜 어떤 동자야? 신이야 여기도 신 팔자야 오늘 왜 그래 신가물 단어 쓰지 말라며 근데 왜 신가물들만 사저를 들고 왔어 완전 건달 새끼고만 건달이에요? 뭐해 소금이야 소금이야 왜? 여기다 이렇게 펼쳐놓으러 왜? 그냥 그냥 쌀점보다 소금점을 봐야겠어 그래요? 이거에 흥미 갖지 마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완전히 건달이에요 건달 이분이요? 어 약간 뭐라 해야지 사람들한테 구설도 따라야 되는 사주고 지금 화면 위에 가려진 사주지 어? 진짜는 있잖아 진짜 본 모습은 건달이야 어 건달 그러니까 한마디로 깡패 만도 못하다는 소리요 어? 그리고 사람들한테 지은 죄가 많아 아 지은 죄가 많아요? 인간들한테 지은 죄가 많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잖아요 응 근데 이 사람은 알고도 죄를 지어 그게 너무 당연해졌어 어? 일단은 여복이 없어 어 여복도 없고 네 결혼도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될 스님 팔자고 네 어 차라리 그냥 진짜 왜 충청도 가서 어? 어? 전라도 그냥 가서 법사나 해먹었으면은 어? 구설이라도 면하고 금전이라도 어? 얻을 수 있고 명예라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인간 사바세계에서 남아서요 그게 다 욕심 아닙니까 네 어? 사람들한테 못될 짓을 하고 어? 깡패가 뭔 말이야 때리고 욕하는 게 깡패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어? 행시를 부모님한테 배운 모습인가요?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해야 하지 부모의 덕이 1절 없어 음 어? 부모라면은 이렇게 안 키웠겠지 어? 맞잖아 어디 가서든 불공을 드리고 구설도 면하게 살게끔 하겠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혼을 했어 여기도 내가 봤을 때 봤어요 이혼을 했고 네 맞습니다 일부 종사도 못하고 재혼할 그것도 없고 내가 봤을 때 네 어? 결혼 생활에도 그렇게 크게 어? 저게 없어서 행복을 못 느꼈어요 어? 그래서 약간 좀 외면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와이프를 그냥 개무시한 것 같아 난 내가 봤을 때 아 어? 와이프를 좀 무시하고 살았다 그냥 하녀처럼 하대를 한 것 같아 세 개 얘기하자면 어? 그래서 그게 약간 몸에 습이 되어 있다 폭력적인 성향이라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습이 되어 있어서 난 내가 봤을 때는 어렸을 적부터 사고를 좀 많이 친 것 같고 일반 사람이면 벌써 새고랑 찼다라는 소리요 아 들어갔어요? 벌써 새고랑 찼었어야 되는데 주변에는 그래도 인맥은 있다고 막아주는 사람이 많고 그거를 휴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진작에 이거 찼어야 돼 네 점으로 이런 부분까지 나오네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은 무당집을 솔직히 안 다닐 수가 없는 팔자고 어 무당집을 떠받들고 살아야 되는 팔자야 지가 팔자가 안 사나오려면 근데 나 잘났어요 사주잖아 그냥 내가 잘났어요잖아 내가 하는 말이 법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고집을 꺾고 살 수 있을까요? 못 꺾어요 뭘 더 얘기해 그쵸? 이 정도는 점이 너무 완벽하게 잘 나오셨는데 뭘 더 얘기해 어 그냥 와이프한테 미안해해야 돼 아 배우자님한테? 응 정말 미안해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고 살아야 돼 이 사람은 사람한테도 사과해야 되고 어 태도가 바뀌어야 돼 주변 지인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어 너무 그동안 나 잘났어요 살았어요 아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와이프는 왜요? 결혼 생활하면서 그렇게 떳떳한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고 완전 한량이잖여 어 난 그렇게 보여줘 아 그러니까 밖에서는 호잉 어 집안에 들어오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밖에서는 백날 첫날 뭐 괜찮다 남편 잘 만났다 이런 소리 들으면 뭐 할 건데 어? 집안에서 개판 5분 전이면 그게 끝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주변에도 아 알게 모르게 아 그렇군요 아까 동자가 있다는 건 동자 있어 이 집에도 신이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야 이 집에도 큰 할머니가 있어 내가 봤을 때 왕할머니가 이 집에 있는데 네 그분을 잘 받들고 모시고 살았으면 이런 품파까진 안 겪었어 아 그분의 마음을 인정하고 살았어야 돼요 어 인정하고 그냥 부처님한테 가서든 뭐 빌든 했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안 했던 걸로 보여줘 나는 아 종교가 그래서 약간 신복이 없다라 그러지 그걸 음 귀신의 복이 없다고 아 음 그냥 거기 왕할머니를 잘 모셔야 돼 아 윗 때 이렇게 불렸던 어 분명히 있을 거야 있어요 어 저도 살짝 느끼긴 했거든요 완전 신이야 허 이러니까 세상에서 뜯어먹을 풀이 많이 없네요 그리고 욕심이 너무 많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 사람들한테도 이제 자기가 왕이잖아 원래 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야 그러지 그렇죠 저열때 안 굽혀 어 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네 이분은요 정글의 법칙 김병만 씨 사주거든요 술 좋아해? 약간 한량이지 한량이야 네 그 사람 술 먹으면 안 돼 그래요 간이 안 좋아 지금도 어 그렇군요 네 너무 신기하고요 최근에 이혼을 하셨어요 얼마 안 돼서 응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별로 사랑 없었어 정해진 운명이었네요 운명이었지 그리고 그렇게 여자에 대해 관심이 크게 없어 아 근데 보여주기 시 결혼 그냥 보여주기 시 그리고 여자에 대한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막 여자한테 선비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긴대로 산다고 왜 자꾸 이렇게 쌍목력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 아까 죽을 죄를 옛날에 그런 폭력 같은 것도 후배 애들한테 했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많은 조금 그러니까 그게 좀 불쌍한 게 다 신의 풍파 아니고 귀신바람이고 조상바람 아니냐 근데 그걸 왜 이겨내려고 그러냐고 어 무당이 몇만 명인데 지금 어 그만큼 하는 중에 한 집이라도 좀 가봐서 인생을 좀 바꿔보지 그랬냐 그러게요 안타깝지 그러니까 이게 악이고 고집이라니까 다 네 자기 고집을 꺾는 용기가 필요했는데 못 꺾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이기느라 너무 파도타기를 너무 하냐고 사시네요 파도타기 정도야? 말 못 할 사연 너무 많고 지금 이 사람은 지정신 아니여야 돼 정신적으로도 아파야 된다고 분노조절 장애요양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다 신병이거든요 아 네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고집을 꺾고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회복해야지 네 영감한 점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